우붓에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바다가 그리워서 섬으로 갑니다 섬의 이름은 루사 렘봉안 이제 싸누르 항구로 향합니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행복해요? 저는 그냥 새로운 폰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네, 이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티켓을 파는 여행사들이 몰려있는 곳이에요 렘봉안 가는 보트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끝! 끝!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냥 서있어요 맨 뒤에 지금 렘봉안까지는 30분이면 가니까 그냥 찾아가려고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래서 작은 섬에 오는 걸 좋아해요 바다 색깔이 벌써 확 달라졌죠? 택시비 아끼려고 여기서 스쿠터를 빌려서 왔다 갔다 하려고요 짐 옮길려고 일단 저 먼저 갔다가 호텔에 짐 놓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기가 이제 파노라마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렘봉안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 겸 식당으로 왔습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풀장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음료 마시고 식사하면 풀장 위치 보이죠? 위치죠? 아이씨 추워가지고 와... 물속이 따뜻해요 밖에 보다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습니다 수영을 다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데버스티올로 왔습니다 여긴 낮에 와도 멋있는데 일단 오늘은 선셋을 보러 왔습니다 아마 내일 또 올 것 같아요 되게 멋있기 때문에 지금은 잔잔해요 잔잔해요 이거랑 비교적은 되게 좋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3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다 이렇게 꾸며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선셋을 보려고 앉아있죠 와... 색깔 말이 되냐 와...이씨 미쳤다 진짜 오늘의 램봉안도 잘 맞춤 Rück 블루라군 근처로 왔습니다 누사체닝안이라는 섬인데 누사 램봉앤 이렇게 붙어있는 섬이에요 지금 절벽 위로 벗고있습니다 와...멋있어요 승용은 없는 거에요 아직은 더 고속력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다 죽여요 이제는 걸 비와요 좀 보기요 오우! 우린 이거 해야할거야 좋다 물 시원하고 드림비치에 왔습니다 드림비치 이러도 멋있죠 여기서 다시 또 수영을 해보려고요 Let's go into the water Never It's very too cold 날리 오면 많이 볼 수 있는게 이런 연들이래요 와 진짜 크다 와 다른 사람들이 다시 날리려니까 한번 가볼게요 사람의 두세 배 되는 크기인데 이제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우 와 소리도 많이 소리도 많이 나요 오오 오오 What else? 한국어로 안 만나요? What do you want to say? I don't speak Korean 정말 잘하죠? 제 프렌치가 이해 한국어보다 훨씬 나아요 확실해요 진짜로 대성르 토일레 네 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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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셋이 어제만큼 아름답진 않네요 그날이 앞ips이 다른 사람 아니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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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